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우리 즐거운 우리들의 대명절, 바로 한가움입니다. 추석! 두 가인은 없나요? 추석 앤 호석. 네, 여러분, 추석 잘 보내세요로 저희가 한번 7행시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네요. 가겠습니다. 누구세요? 우리 BC 사장님이. 참고로 안 짰습니다. 추석 잘 보내세요. 우리 아무것도 안 짰습니다. Let's get it!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. 그렇지. 아미들한테 아미들한테. 이제 아미들한테 선물을 준다 생각하고,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다다갈게. 오케이. 너 말을. 아, 네. 투! 추억을 만들러 갈 사람 모집! 석진이 형이. 잘생긴 석진이와 함께! 버름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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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름딸 함께! 아, 지금 어떻게 봐버리지?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? 내가 못해도 우리 지은이가 잘해 주겠지.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아미 여러분들한테는 이 한마디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. 이impaki. 넌 너무 부담인데?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. 나회 있으면 나가봐. 나중에 여기서люч. 요 요 요 요. 요즘. 요즘. 아 저 기억할게요. 요! 요리 벚꽃 저리 봐도 즐거운 추석 추석. 아 여러분들 진짜 잘 보내세요.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. 안녕. 보름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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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. 보름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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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준. 야 이거 좋은 crash 워으어르실털 워어르실털